신혼부부 결혼한 지 석 달밖에 되지 않은 신혼부부. 지금 사는 전셋집을 빼고 신혼집으로 들어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릇 이쁘게 꺼내놓고 쓰려고 정말 그릇만 이쁜 거 모았어요. 이제 가서 이쁘게 꺼내놓고 써야지. 일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결혼식 바로 다음날. 집 끝나고 뒷날 옆집 분이 오시더니 혹시 등기부등본 한번 떼보라고 하시더라고 조심스럽게 자기가 지금 사기를 당했는데 같은 경우일 수도 있으니까 혹시라도 당장 떼보라고 해서 저희가 뒷날 인터넷으로 떼보고 압류 걸려있는 사실과 집주인 바뀌어있는 사실을 그때 확인했어요. 전세 계약 당시만 해도 등기부등보는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월 집에 압류가 걸린 것입니다. 진짜 아득하더라고요. 아차 싶더라고요. 보는 순간 압류가 이미 되어 있는 상황에서 몇 번을 다시 봤던 것 같아요. 이게 맞나? 우리 집이 맞나? 내가 잘못됐나? 전세 계약이 완료된 당일 자신도 모르는 사이 집의 소유자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이름이었습니다. 부부는 서둘러 부동산 중기업자 측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저희가 집을 좀 내놓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문제가 좀 커지신 건데. 임대인분이 죽었어요. 죽었다고요? 네. 언제요? 한 달 정도 됐어요. 한 달이요? 네. 1,100여 채의 주택을 사들여 전세 사기를 벌인 일명 빌라왕 김모 씨가 지난 10월 갑자기 숨졌습니다. 누구에게는 작은 돈일 수 있겠지만 또 어떤 이에게는 되게 평생 힘들게 모은 큰 돈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지금 한 푼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피해 세입자는 1,139세대. 이 중 상당수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일을 쳐줍니다. 이들의 집주인은 단 한 명 김대성 씨입니다. 지난해 10월 그의 시신이 한 호텔에서 발견됐습니다. 저녁때 혼자 들어갔대요. 혼자 들어갔는데 경찰에서 CCTV를 하긴 했는데 누가 그 이후에 따라 들어가고 나오고 한 사람이 없대요. 어디에 있어. 손은 또 문 앞에. 지금 이제 뭐 범죄 뭐 혐의라든지 뭐 이런 거는 없는 거니까 그냥 냅놔져 그걸로 타산 아니고 지병으로. 천여채의 빌라를 소유한 남자의 죽음 뒤로 소문과 의혹이 쏟아졌습니다. 옷은 막 굳이 프라다에 명품 시계에 차는 에스클레스 마이 타고 왔고. 허리계에서 원래 돈 많이 쓰시는 사람이 있고. 저랑 제가 이제 갓당할 때는. 저의 술값 하루에 천만 원. 하루에 천만 원이요? 주 3회 정도 들어왔으면 좋죠. 내가 스스로만 천빌라라고 불러요. 천 빌라. 이건 천체 이상의 빌라를 갖고. 천빌라라고. 스스로 천빌라로 불렀다는 남자. 누가 그를 빌라 왕으로 만들었을까. 부동산 1,139채를 소유해 빌라 왕이라고 불렸던 남성이 지난해 10월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라고 부르는 그 사람. 1980년생으로 이름은 김대성입니다. 현재까지 김대성 씨의 소유로 확인된 부동산은 인천이 약 288채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서울과 경기도 부천시, 수원시 등 수도권 위주로 파악이 됐습니다. 특히 2019년부터 사들인 집은 신축 빌라가 대부분이었지만 구축 빌라와 오피스텔도 가리지 않았는데요. 김대성 씨는 약 3년이란 짧은 시간 동안 이 많은 집을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헤어 디자이너 배소연 씨. 그녀가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은 대출을 포함해 2억 5천 4백만 원입니다. 쉬는 날에도 고객님들 예약 잡히면 나와서 일하고 아침에 출근, 10시에 출근해서 9시까지 일하고 이렇게 하면서 번 돈이었는데. 이제 그게 다 사라지게 생긴 상황인 거죠. 전세집은 지은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빌라였습니다. 신축 빌라는 전세 사기를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에 소연 씨 부부는 계약 전 등기부 등본도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20년 12월 13일 입주. 그럼 엊그저께가 딱 2년에? 네. 그럼 사실상 만기가 지난 거군요. 네. 저희 딱 만기 시점에 이게 갑자기 이슈화가 됐죠. 그 입주하고 한 달마다 거의 계속 떼봤는데 그 집주인이 바뀌었어도 그 사람을 저희가 뭐 신혼 조회를 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모르니까 아 이 사람으로 바뀌었구나만 알고 있었고. 입주하고 한 달 뒤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니. 전세계약 다음 날 건축주가 새 임대인 김대성 씨에게 집을 넘겼습니다. 소연 씨 부부는 새 집주인의 얼굴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애초에 제가 여기 들어올 때 보증보험 제도를 알고 있었고. 전세 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들어왔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수법까지는 몰랐어요. 피해자들 상황은 거의 비슷합니다. 특히 세입자의 전세보증금과 빌라 매매가가 같았습니다. 1억짜리 집을 살 때 1억을 치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10% 천만 원만 가지고 그 집에 계약금을 치러요. 그 계약금을 치르고 나머지 9천만 원은 어떻게 하느냐. 9천만 원짜리 전세 세입자를 들여가지고서 동시에 메꾸는 것. 그게 바로 동시 진행이에요. 그럼 그때 저는 꾀를 내는 거예요. 그래 여기다가 전세 세입자를 전세 보증금을 1억으로 놓자. 집값 1억에 전세 1억에 세입자를 들이게 되면 그거는 무갭 투자. 왜냐하면 갭이 없으니까. 나는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이 집을 살 수 있네. 이게 깡통 전세가 만들어지는 메커니즘. 정확히 말하면 건축주가 원하는 매매가에 전세가를 맞춥니다. 건축주가 전세 보증금을 받는 동시에 깡통이 된 이 집을 새 집주인에게 떠넘깁니다. 새 집주인 이들은 바로 명의대여자로 통합니다. 문제는 명의대여자 대부분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취멘데스트 이오입니다. 전세금이 얼마예요? 2억 5,400이요. 아니 언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이번 달 말이나 10월 초에 나갈 거예요. 전세금 세입자 맞히세요? 1% 인상에서는 나가시면 되세요. 그냥 빼는 방법은 없나요? 그건 그럴 수는 없어요. 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만으로 빌라를 무한정 사들일 수 있는 구조. 덕분에 김대성 씨는 1,100여 채의 빌라를 쇼핑하듯 쓸어 담을 수 있었습니다. 2018년부터 조금씩 빌라를 사들인 김 씨. 특히 2019년 이후 3년 동안 빌라 개수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하루 동안 지역을 넘나들며 여러 채의 빌라를 계약하는 경우도 흔했습니다. 단 하루에 무려 13채를 사들인 날도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김 씨로 바뀐 이후 그를 직접 만난 세입자도 있습니다. 만났을 때 씻지도 않고 손톱도 안 자르고 떼는 잔뜩 껴있는데 옷은 구찌 프라다에 명품 시계에 차는 S클래스 마이터를 타고 왔고 차 안에는 무수한 약봉지도 있고 그냥 명품 옷으로 그냥 아래위로 다 쫙 빼있고 차랑 차키랑 이제 지갑을 들고 왔었고요. 그는 고급 수입차를 타고 다니며 재력을 과시하는 듯 보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2021년 가을부터 김 씨가 타고 다니던 차를 중고차 시장에서 발견했습니다. 독일 M사의 차 중에서도 최고급 모델. 중고차 가격이 2억 2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사용자에는 아직도 그의 이름이 남아있습니다. 전차자분이 대표분이 운영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장기렌트라서 타고 나니다가 엄청 타셨더라고요. 대여 비용은 한 달 300여만 원. 그는 꽤 여유로운 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도중 김 씨에 대해 알려줄 것이 있다며 제작진을 찾아온 이가 있습니다. 2022년 8월부터 김 씨 사망 전까지 동업을 했다는 남자였습니다. 김 씨의 씀씀이는 놀라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김 씨는 이 사람의 술을 먹을 때 보통 정연기 앞의 수술을 마셔요. 돈을 잘 쓰는 거죠. 일단 현금 계산을 하니까 보통 두세 명씩 마셔요. 금불상이랑 독거리 같은 거, 이 사람은 수천하한대, 5천만 원에 가까이에 내 한무 나 raconte는데 10억 대, 20억 대는 자기가 그렇게 있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가서 그 일으로는 쓰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금 부자, 부동산 재벌로 보였다는 김대성 씨. 우리는 김 씨의 가족을 어렵게 만났습니다. 명품을 두르고 살았다는 김 씨와는 달리 아버지의 형편은 좋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집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몰랐다고 합니다. 아드님 집이 굉장히 많다고 지금 뉴스에 나왔잖아요, 아버님이. 그거 혹시 좀 알고 계셨어요? 원래 하나도 몰라. 거기에 대해서는 있죠, 나는 모르는 거야. 고시원을 한다는 사람, 임자를 얻은 거야. 또 이거 담보 잡혀서. 삼천 갖고 지금 오천이 남아서 거기에 넣어. 아들이 사망했을 당시 명품은커녕 수중에 갖고 있던 돈도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호텔 직원이 여직원이 뭐를 이렇게 점수로 비닐 위에 담아서 이렇게 주는데 보니까 우리의 주민 등록하고 돈 15만 원, 12만 원하고 집을 또 하면 현금으로 2천만 원, 3천만 원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들고 다녔다고 하는데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김대성 씨가 주로 사용한 예금 계좌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빌라 구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2019년부터 2022년 사망한 시점까지 약 4년 동안 그의 입출금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유독 김 씨가 큰 돈을 지출한 것이 눈에 띕니다. 하루에 수백만 원을 사용한 곳, 바로 백화점과 명품관이었습니다. 2022년 5월 한 달 동안 백화점과 명품관에서 사용한 금액은 약 6,600만 원에 이릅니다. 김 씨 사망 직전까지 가깝게 지낸 사람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는 유흥업소 종사자였습니다. 김 씨는 특히 종로 일대 유흥주점에서 큰 손으로 통했다고 합니다. 하루 유흥비 1,200만 원을 그 자리에서 송금했을 정도로 통장에 돈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많은 돈은 어디서 났을까? 김대성 씨와 동시 진행 방법으로 수차례 부동산 계약을 진행했다는 한 중개업자를 만났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건 김 씨였다고 합니다. 어떤 컨설팅 실장이 와가지고 전세 맞추고 소유권을 사가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고요. 김대성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자기한테 수수료를 주면 자기가 그 수수료 받은 걸로 재산세도 내고 정부세도 내고 근데 왜 가져가시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이게 투산구적이래요. 당시 김 씨와 통화한 내용입니다. 네, 여보세요. 건물 취득하실 때 어떤 식으로 진행되시는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거든요. 신축길라 처리치로. 200이 저금 받아야죠. 저거 뭐죠? 보험 가입비 100만 원. 그러면 명의비 200이라서 보험비 100만 원. 네, 네, 네. 건축주가 세입자와의 전세 계약 직후 깡통이 된 집 명의를 김 씨에게 넘길 때 김 씨는 명의비 명목의 수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김 씨의 계좌를 확인한 결과 실제 명의비로 입금된 내역이 있습니다. 금액은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 평균 200만 원으로 계산하면 수수료 수익만 약 2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원금, 빌라 주소 등 수수료로 의심되는 돈이 하루가 멀다 하고 입금됐습니다. 그냥 사요, 그냥. 그래서 반지와 막 3룸 이런 거 1억짜리인데 2억에 팔아도 굉장히 그냥 사요. 정작 세입자가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자 김 씨는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하자 오히려 세입자를 비웃거나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2021년부터 세입자들이 사는 집에 압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세무서에서 김 씨의 부동산을 압류한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등 김 씨가 체납한 세금은 무려 63억 원에 이릅니다. 2022년 8월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역시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압류가 들어온 걸 확인한 세입자들이 김 씨에게 다급하게 연락했지만 그는 보고도 모른 척하기 일쑤였습니다. 오히려 세입자에게 체납 세금을 대신 내라며 수천만 원을 얹어 집을 사라고 강요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같은 상황을 겪었습니다. 허그 압류 있나요? 포천 압류 있나요?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포천 압류 있다고 하면 2천, 허그, 포천 다 있다고 하면 4천. 거의 공식이에요, 공식. 조금만 깎아달라 하니까 돈 없는데 자기랑 계약하려고 했냐고 그냥 지갑이랑 휴대폰이랑 들고 일어서더라고요. 나중에 돈 생기면 연락하라고. 보증금을 돌려주려는 노력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계약금 안 주실 거예요? 네, 법대로 하세요. 이미 압류 많이 되고 그렇게 사기치고 다니시는데. 나는 사기친 적이 없어요. 본인이 짓거리고 있는 건데 마음대로 하세요. 김 씨가 체납된 세금을 해결하지 않자 세입자가 살던 집은 결국 경매로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요새는 좀 웃을 일이 없어가지고 매장에서는 최대한 티를 안 내야 되는데 평생 무원 돈을 이제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 너무 그게 눈두고 코베인 격이라서 너무 안타까워요. 대출을 포함한 전세 보증금은 모두 2억 9천만 원. 이 씨가 하루 9시간 일하면서 모은 가족의 전 재산입니다. 경매 절차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두 차례 유찰됐습니다. 20% 깎인 금액이 2억 7400, 한 번 더 유찰됐고, 20% 또 깎인 금액이 2억 1,950입니다. 1월 12일에 이제 3차 진행되는데 그게 한 2억 1천 정도 돼요. 낙찰된다 해도 경매 비용과 체납 세금까지 자신이 대신 내야 합니다. 그 비용이 약 5천만 원에 이릅니다. 압류와 경매,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까지 세입자들의 상황은 점점 수렁에 빠졌습니다. 그 피해가 절정에 이르던 2022년 봄. 김 씨는 뜻밖의 사업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태원에 있는 2층 건물. 약 200평 규모의 이곳이 김 씨가 클럽을 열기 위해 계약했던 곳입니다. 당시 초기 사업비로 5억 원을 현찰로 냈다고 했습니다. 혹시 여기에 어떤 업종이 들어온다거나 그런... 나이트클럽이 들어온 것 같아요. 나이트클럽이요? 공사 조금 하다가 말았어요. 김 씨가 준비한 클럽의 이름은 더 빌라 클럽이었습니다. 자신의 별명을 따 만든 빌라클럽의 실제 사업계획서입니다. 클럽의 회장님은 바로 김 씨였습니다. 동업자 이 씨는 세입자들의 피해 상황을 알고 김대성 씨에게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세입자의 보증금은 안중에 없던 그가 남긴 건 천여 채의 깡통 주택과 통장 잔액 180여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김대성 씨가 소유한 주택 1,139채. 각각 보증금의 차이는 있지만 평균 2억 원으로 생각하면 세입자들의 전체 피해액은 약 2천억 원에 달합니다. 처음부터 보증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던 그가 어떻게 이 전세 사기 시장의 핵심이 됐을까요? 자칭 천빌라가 되기까지 그의 과거와 현재를 추적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저희는 전세 사기 판을 짜고 함께 기생했던 김대성 씨의 공모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10여 년 전 김대성 씨를 처음 만났다는 공인중개사. 조금 어리숙해 보이던 김 씨를 중계보조인으로 채용했습니다. 20여 년 이후 자리를 옮긴 곳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 당시 김 씨가 일했던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있었습니다. 화곡동에서 꽤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지난 2019년 PD수첩에서는 전세 시장을 사기로 물들이는 임대사업자를 고발했습니다. 남의 전세보증금 받아갖고 그 돈 가지고 뒤에서는 잔치하는 거예요. 당시 화곡동에서 유명했던 악성 임대사업자와 부동산 거래를 가장 많이 한 부동산입니다. 전세 사기 공모 혐의로 대표자까지 기소된 히읗 부동산. 바로 그곳의 중계보조인이 김대성 씨였습니다. 중계보조인으로 일을 배우던 그가 명의 대여자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니, 40세를 넘는가가 적고 있어. 그게 이제 내용의 시켜지네. 근데 이걸 준 놈이, 야, 일단 이걸 줄 때 뭐라고 했냐니, 공짜로 주면서. 나 이거 가지고 있으면 지가가 모르고 좋아. 그랬을 거 아냐. 그러니까, 얘는 이제 거기에 이제 아 자기는 오늘 떴다 라고 생각했지. 아 나는 내 길이다. 임대사업자다. 하루아침에 수십 채의 집이 생기고 수수료를 챙기며 주머니가 두둑해지자 적극적으로 집을 사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가지고 있으면 사실 돈은 아니잖아요. 왜 아니에요 돈이? 정권이 바뀌면 분명히 집값을 올릴 건데. 지금부터 준비해놔야죠. 오른 다음에 사면 뭐예요. 나중에 정부세 이런 거는 어떻게 감당이 되실지 이런 기회에. 그거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쟤 알아서 하는 거니까요. 최근 김 씨 사망 소식을 듣고 우리를 찾아온 부부가 있습니다. 그들의 사연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9월 달에 PD스 취업이라는 방송 그때 당시의 전세 사기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게 되고 우리가 그 속에 해당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인지하게 됐죠. 취재 과정에서 우리나라 임대사업자 1위 진현철 씨가 포착됐습니다. 그는 공식적으로 594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악성 임대사업자 진현철 씨의 세입자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 진현철 씨의 집을 사들인 이가 바로 천빌라 김대성 씨였습니다. 진현철 씨에서 또 다른 악성 임대인으로 바뀐 상황. 김 씨는 절박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또 한 번 사기 행각을 벌인 셈입니다. 다시 이제 진현철 때 겪었던 그런 고통이 시작이 됐었고 김대성과의 지루한 싸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참 뭐 어떤 잘못을 했길래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런 힘든 어렵고 사회초년생들을 사기를 치는 거잖아요 상대로. 천빌라가 되기까지 이 모든 일을 과연 김 씨 혼자 했을까. 전세 사기 시장을 잘 안다는 전 부동산 중개업자. 그는 이 판에는 반드시 공모자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임대사업자분들이 결국엔 집 관리하는 것도 문제가 되긴 되지만 혼자서 다 못해요. 전세 사기에 적합한 빌라를 찾는 건 생각보다 쉽습니다. 맨 위에 수수료 천만 원. 부동산 관계자들만 볼 수 있는 앱입니다. 여기 위에 있잖아요. 매매 전세 같이 써 있잖아요. 그런데 딱 보면 저렇게 써 있으면 전세 가격이 있고 매매 가격이 있어야 되는데 밑에 보면 없죠. 네. 같은 거예요. 매매하고 둘 다는. 이게 이제 소위 얘기한 동시 진행이라고. 그렇죠. 100% 사고가 난다고 봐야죠. 동시 진행으로 전세 사기를 진행한 물건에는 특별한 표시가 있습니다. 알파벳 R과 숫자입니다. R20은 2천만 원, R30은 3천만 원을 의미합니다. 바로 중개 수수료 외에 주고받는 웃돈, 불법 리베이트입니다.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에 이미 포함된 리베이트는 명의 대여자와 분양 대행사, 컨설팅을 비롯한 중개업자가 나눠갔습니다. 김 씨 계좌에 수수료를 보낸 이들은 대부분 부동산 컨설팅 업체로 의심됩니다. 주기적으로 수수료를 입금한 중개업자. 그의 이름으로 입금한 액수는 약 1억 원이 넘습니다. 그를 만나기 위해 소속 업체를 찾아놨습니다. 일반 부동산 중개소와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우리는 그 중개업자와 전화통화를 시도했습니다. 3, 4개월 정도나 그 이상으로 매달 100만 원씩 출금이 됐더라고요. 잘 기억이 안 나고 잘 모르겠네요. 그럼 혹시 만나뵙고 대화를 좀 나눌 수는 없을까요? 제가 만나야 될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업체 측 역시 우리의 취재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전세 사기의 발원지로 알려진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이곳의 한 신축 빌라에는 현재 28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 중 25가구가 김대성 씨 소유입니다. 전세 보증금은 2억 7천만 원으로 모두 갔지만 계약한 부동산은 서로 다릅니다. 이들은 부동산 중개업자들을 김 씨의 공모자로 의심합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2, 30대 사회 초년생입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중개인이 모든 서류를 다 해놔요. 도장까지 책상에 올려놓고 김대성이 오길 기다립니다. 김대성이 와요. 앉아요. 마스크 내리고 신분증 확인하세요. 되셨죠? 계약을 합니다. 일단 계약 이런 거랑 전부 다 부동산 대리인이 와가지고 김대성 도장도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김대성 것도 전부 다 대리인이 다 찍었고 제가 본 메모랑 다른 걸 소개시켜주면서 신축비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금액이 크잖아요. 그거에 대한 프로모션 비용, 지원 비용 해서 2년 나눠서 내면 된다. 이제 중개인 있고 이렇게 들어가다가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이러한 사고 나지 말라고 중간에 끼는 전문가를 끼는 건데 전화를 했을 때 자기네들은 정상적인 매물인 줄 알았고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다. 제가 계약을 했을 때 중개 수수료를 깎아주기도 했거든요. 지금 보니 뒤에서 훨씬 더 큰 리베이트를 받아서 얘네가 그 정도 깎아줄 마음이 있었구나. 2020년과 2021년 사이 해당 빌라의 분양 대행사가 부동산 중개 앱에 올린 글을 확인했습니다. 동시에 진행 시 받는 리베이트 비용 2,500만 원이었습니다. 빌라의 분양을 담당했던 업체는 공인중개사가 운영하는 부동산이었습니다. 현재 경찰은 분양을 담당한 대행사 측과 명의대여자 김대성 씨가 공모했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실장님 되시나요? 네, 저는 이제 집에 와서 자녀만 했던 사람이라. 그 알 동시에 진행하면 알 25개를 나눠 가지셨잖아요. 세입자분들의 돈이니까 그걸 나눠 가지셨으면 책임이 조금 있으신지 아닌가.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답변 드릴게요. 알은 전혀 나눠 가지 않으셨어요? 건축주와 김대성 씨의 전세 계약 일부를 담당했던 부동산. 동시 진행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공인중개사. 다만 그는 빌라 전세 시장의 리베이트는 흔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받은 직후 김대성 씨에게 명의를 넘긴 당사자. 해당 빌라의 건축주를 만났습니다. 사장님도 2억 7천의 전세인데 2억 7천의 매매를 해버리면 이거 뭐 사기... 아니, 내가 2억 7천의 매매를 하든 그 사람이 그 가격에 달라고 해서 내가 주는 건데 그리고 이 전세금을 자기가 갚을 능력이 있어서 가져가는 건데 그 사람이 빌라를 100채를 갖고 있는지, 1000채를 갖고 있는지 그 사람이 마음이 야, 나 이거 뭐 하다 안 되면 난 만세 불러버리고 난 이거 그거 내버려야겠다. 그럴 것은 솔직히 모르잖아요. 무자본 갭투기가 판을 치는 전세 시장에서 분양부터 계약까지. 시작과 끝을 함께한 이들이 과연 아무것도 몰랐을까요? 일반인은 볼 수 없는 부동산 관련 앱에서는 지금도 리베이트 수천만 원을 내건 동시 진행 광고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축 빌라 명의 대여자를 알선한다, 이런 내용까지 있는데요. 제2의 김대성 씨와 같은 명의 대여자는 얼마든지 더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악성 임대인이 돈 한 푼 없이 집을 천 채 이상 쓸어모는 동안 어떤 경고도, 규제도 없었던 걸까요? 그리고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0살이 되던 해인 지난 2020년, 지혜 씨는 부모에게서 독립했습니다. 제법 사회생활에 적응했다 싶을 무렵 위기가 닥쳤습니다. 거래 거절 연체 카드라고 나오는데. 석 달 전 카드가 정지됐습니다. 정지됐다는 문자 받고 신용카드 아예 안 쓰고 있다가 지금 처음으로 써봤는데 진짜 안 되네요. 전세 계약이 만기가 된 건 지난해 6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지혜 씨가 전세대출 1억 원을 갚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집의 소유주는 김대성 씨가 만든 법인입니다. 집주인 김 씨가 악성 임대인이란 것도 집에 압류가 걸린 사실도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래도 지혜 씨는 안심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기 때문입니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 즉 허그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지급한 다음 집주인으로부터 돈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만기 이후 집주인은 연락조차 되지 않자 지혜 씨는 허그 측에 보증금을 우선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허그 보증 이행하러 신청을 하러 갔어요. 허그에 갔는데 1개월 전에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그게 이행 청구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악성 임대인이라는 특수 상황도 소용없었습니다. 전세대출 연장이라도 신청하기 위해 은행을 찾았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으세요. 문제가 있는 임재인이셨기 때문에 안 되시는 그런 상황이긴 하신데 아직 어떻게 하라는 공문을 내려온 건 딱히 없어요. 보증기관에서 규정을 해놓은 거거든요. 허그 쪽에서는 임재인이 법인이면 이거는 해드릴 수 없다라는 식으로 박아갔기 때문에 해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세요. 은행에서 대출을 연장하려면 허그 측이 대출 보증을 해줘야 한다는 것. 지혜 씨는 허그에서 운영하는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찾아갔습니다. 법인이어서 갱신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법인으로서 들어올 수 있는 게 나중에 경매나 이런 일이 있을 때 법인에 대한 근로자 우선 임금 제권 같은 게 우선에서 변제받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보증보험 측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로스가 더 많을 수 있다는 판단에 의해서 그런 제약을 걸은 것 같아요.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보증 연장에 대한 허그의 내부 규정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이행 청구 요건이 되지 않거나 악성 임대인이 보증을 악용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보증 연장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보증보험을 믿고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한테 돈을 떼먹혀도 먼저 준다고 하니까 주고 알아서 처리를 해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보험에 가입을 했던 거고 허그에서는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고. 그냥 월세로 갈 걸 왜 전세로 가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지 그냥 모든 게 다 원망스럽더라고요. 사기를 저지른 건 임대인인데 고통은 세입자들의 몫입니다. 빌라왕은 빙산의 일각이다. 쏟아져 나올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법안 마련 촉구하라. 소유주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정해지거나 법원이 상속 재산관리인을 선임해야 보증금 반환 절차가 시작되는데 당장 상속 문제부터 해결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아버님 지금 상속은 어떻게 혹시 하고 계세요? 상속은 포기하지 않았어. 보셨어요? 서른은 법원에 와서 저기가도 변호사한테서 변호사 선임해도 변호사한테 했지. 저희 사례 같은 경우는 지금 사망한 임대인이 세삽된 세금이 너무 많다 보니 이거를 받을 사람조차 없는 거고 사실은 아무도 안 받을 거라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는 아마 상속 우선순위에 있는 분들이 다 포기를 하면 그때 국가로 넘어가서 그 단계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소송 중이신 분이 변호사님한테 물어봤는데 이거 상속 포기 그렇게 닿으면 2년 이상 걸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대요. 보증보험이 전세 사기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의 역설입니다. 그런데 이 전세보증보험을 할 때 처음에는 매매가 대비 80%까지만 보증을 해주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세입자들의 보호를 좀 확대하겠다고 해서 이걸 100%로 올렸거든요. 시세가 만약에 2억 원짜리인데 보증보험 신청을 들어왔는데 전세 2억에 들어왔어요. 그럼 원래 안 해줘야 되는데 해주게 이제 영역을 넓힌 거죠. 깡통 빌라를 이용해 무자본 갭투기에 판을 짜는 전세 사기꾼에겐 좋은 미끼인 셈입니다. 이 원래는 서민들의 보증금을 지켜주기 위한 제도인데 이것을 악용하는 사기 집단에게는 이게 지렛대로 작용을 하는 거죠. 보증보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안심이 되는 거잖아요. 이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선은 유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 선을 좀 너무 초과했다. 신축 빌라 분양 현장에서는 매매가와 동일한 금액의 전세 계약을 유도합니다. 이때 보증보험으로 세입자를 안심시킵니다. 애초에 집값 대비 70% 정도만 가입할 수 있다라고 막아놨었더라면 사람들이 그런 집값 대비 전세가가 100%에 있는 집에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집장사들 소위 집장사들이 그 돈을 회수해가지고서 다시 새로운 집장사를 할 수 없었을 텐데 돈을 회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준 거예요. 허그 측은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현재까지 세입자를 대신해 갚은 전세 보증금은 약 1조 6천억 원. 그중 절반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반암보증금은 반암받았다. 그럼 누구 돈입니까? 저희 같은 선량한 국민들의 세금을 거기다 뭡니까? 갭투기나 있잖아요. 이런 사기를 치고 다니는 그 사람한테 돈을 건축 없지나 이러면서 다 대주는 겁니다. 국민 세금을 좀 더 메워주는 거예요. 민합세금은 몇십억씩 쌓여가는데 집은 몇백 채씩 사들이고 있는 이 행위가 계속 몇 년 동안, 3년 동안 천몇 채를 사들릴 정도로 계속 유지가 됐다는 거죠. 제일 화가 나는 건 딱 하나예요. 왜 한 사람이 천이백 채를 살 동안 아무도 이거를 제지를 하는 데가 없나. 이미 경고음은 수없이 울렸습니다. 돌고 돌던 폭탄은 기어코 한꺼번에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엔 전 재산을 잃은 세입자들의 눈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전세를 할 때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자본 갭투기처럼 명의만 빌려준 분은 자기 자본이 전혀 없어도 집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죠.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임대인, 집주인의 자기 자본 비율을 최소한 30% 정도는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게끔 이런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전세 사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꿈이 있었다면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였거든요. 그냥 진짜 평범하게 아무 무탈 없이 사는 게 그나마 제 꿈이었는데 이렇게 터져버릴 줄 몰랐죠. 이렇게 사기당하고 허그 측은 법인 피해자들에 대한 답변을 다시 보내왔습니다. 임차인 피해 예방을 위해 법인의 경우도 보증 효력을 인정하고 대출 보증 연장도 가능하다며 법인 피해자에게 순차적으로 안내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쩌면 빌라왕 김대성 사건은 단지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빌라왕 사건이 터진 직후 빌라신, 빌라 황제라 불리는 악성 임대인이 연이어 등장하면서 올해 보증금 미반한 사고가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미 2019년과 2020년 큰손 임대사업자들의 문제를 고발하면서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더 나와야 임대사업법과 제도를 정비할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우려는 현실이 됐고 피해는 눈덩이처럼 더욱 커졌습니다. 그동안 안전장치로 여겼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의 허점도 드러났습니다. 이제야 정부와 국회도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주거 취약계층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야말로 법과 제도가 달라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주거 취약계층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할 것입니다.